뭘 뛰어 어차피 늦었는데 뭐야 너 또 지각이야 또라니 몇 번 안 돼 근데 너 밥 먹었어 밥 아니 그럼 우리 아침 먹으러 갈래 뭐래 야 지금같이 짱한테 아 지금 가나 30분 뒤에 가나 어차피 청소하는 건 똑같아 가자 야 아 안돼 뭐야 이게 이게 사랑과 우정이란 뜻이래 아 뭐야 엉글거리게 가방 줘봐 받아줄게 예쁘네 예쁘지 난 여기다 갔다 할거야 그래? 뭐 지지 지나고 아 나 오늘 이거 다 못해 포기 포기 나 그냥 잃어버렸다고 할래 내가 지금 빨리 내 거 다 끝낸 다음에 도와줄게 기다려봐 야 베코라 아 잠깐만 야 페이스 씹냐? 아 못 봤는데 아 뭔 소리야 씹었잖아 아 그건 그렇고 이따 노래방이나 갈래? 아 나 이따가 그 학원 가야 돼가지고 아 나 이따가 그 학원 가야 돼가지고 자 지소연이랑?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아니 없어 그럼 왜 나 피하는데? 왜 피하냐고 갑자기 진짜 눈치 없네 어?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알아서 떨어져야지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지소연 너 희민 오빠랑 잤다는 거 그거 진짜야? 어? 진짜 너야? 앞뒤 다짜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? 그럼 여기 니 이름이 왜 있어? 나도 모르지 하루에도 친구축을 몇십 명씩 봤는데 뭐가 궁금한건데? 됐어 됐어 해봐 그럼 옛날부터 넌 항상 니 할 말만 하더라 뭐? 근데 있잖아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표정으로 사람 의심하지마 그거 진짜 기분 더러우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진짜 말 섞지 말자